그러니까 최근에 테슬라 주식이라든지 엔비디아 주식을 많이 사는데 그분들 판단이 오르실 겁니다. 오르신 건데 이렇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한 번 정도 더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이번 금요일에도. 장중 사상 최고 미국의 다우 사만선 마감 S&P 500도 5600 돌파 여기 보시면 한참 이렇게 화랑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조바심을 내는 거죠. 자기들이 또 소외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오늘 한 신문에 아주 이 분야를 잘 아는 젊은 기자분께서 이런 외신을 인용해 가지고 AI 거품 830조 원의 구멍에 대한 경고 이런 걸 냈네요. 그리고 이제 조금 미국에서도 아주 금융회사들 큰 회사인 jp모간이나 골드만삭스에서도 이 AI 열풍에 대한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AI 열풍에 대한 이런 경고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주식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럼 그 근거가 뭐냐 비용은 많이 드는데 수익 발생이 좀 모호하다는 겁니다. 비용이 투입이 되면 수익이 그만큼 나와야 되는데 수익 나오는 것이 조금 의심스럽다는 이야기가 핵심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지인데 참 대단하네요. 이 기사를 쓴 인경업 기자가 관련 내용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 여기 이게 달리에다가 여러분들 오달 내리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달리께서. AI 거품에 대해서 그림을 좀 그려주십시오 하니까 이렇게 달리가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이렇게 무슨 뭐 다른 신문에서 여러분들 인용했다 이런 게 없고 달리에서 여러분들 만든 겁니다. 핵심은 뭔가 아니까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실리콘밸리의 톱 벤처 캡탈 세카이어 캡탈 세카이어 캡탈이 이런 AI에 대한 6천억 달러의 질문 한국 돈으로 830조 원의 질문입니다. 부재는 AI 버블이 한계점에 도달했고 다음엔 무엇이 올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여름도 한 몇 주 사이에 주식 가격이 너무나 심하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가서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렇게 베팅하신 분들이 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나 아니니까 그런데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그 핵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돈을 집어넣는데 돈이 그만큼 안 나온다 이야기죠. 그럼 돈이 낭비가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그것이 세카이어 캡탈 이름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제 GPU를 구입하고 데이터 센터를 지었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소비자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정한 것은 그래픽 처리장치인 GPU를 엔비디아에서 10억 원치 샀는데 그러면 연 40억 원 벌어야 되는데 그 40억 원처럼 벌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용자가 기업이든 게이디는 엔비디아의 GPU 매출 예상치가 지금 1500억 달러에 달하는데 그럼 최종적으로 AI에 내야 되는 돈은 6000억 달러. 1500억 달러를 이런 GPU를 사기 위해서 엔비디아에 지로 쓰게 되면 소프트웨어 비용이라든지 데이터 센터 건립 비용을 다 총조합하게 되면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사라든지 오픈 AI사가 돈을 얼마를 벌어야 손익분개짐이 되는 거 아니까 6000억 달러를 벌여야 되는 겁니다. 6000억 달러. 그런데 6000억 달러가 못 번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 번냐. 6000억 달러를 벌여야 되는데 6000억 달러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내용의 핵심입니다. 60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계산한 그러면 5000억 달러. 그러니까 6000억 달러를 벌여야 되는데 실제 수익은 1000억 달러밖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5000억 달러의 구멍이 생기는 거죠. 5000억 달러를 한국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800조 원이 되는 겁니다. 800조 원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미국의 톱 벤처 캡탈의 경고가 나오는 겁니다. 6000억 달러의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실제 수익은 1000억 달러밖에 안 나온다. 5000억 달러가 펑크가 난 거다. 5000억 달러가 한국 돈으로 800조가 된다. 800조가 그냥 날라가 버린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ai는 인프라다 철도다 일단 깔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 셰카이어 여러분들 캡탈의 주장이 맞. ai는 철도와 다르다는 거죠. ai는 gpu라든 데이터 센터가 계속 강가상각이 이루어지게 되고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gpu를 대체하는 더 싼 그런 여러분들의 ai 반도체가 계속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철도하고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그런 논리는 설득이 없다. 우리가 투자한 기업이 루제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철도와 같은 많은 새로운 기술의 투기적인 투자 열풍이 자본의 대규모 손실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 미국 철도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철도 사업 투기 열풍을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성자를 고르는 것은 어렵지만 폐자를 고르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을 위해 가지고 생성형 ai를 많이 쓰면서 궁금함이 드는 것은 이걸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짜로 누리는데 내년 정도 돼 가지고 돈 내라 이렇게 하면 한 기업 정도나 두 기업 정도는 내가 돈을 내겠다는 거죠. 그러나 세 개 정도까지는 돈을 안 내겠다는 건 왜 한 개 내지 기업 지금은 퍼플렉스를 가장 많이 쓰는데 퍼플렉스에서 돈을 내달라 이렇게 하면 돈을 내겠어요. 월 한 20불 정도를. 그러나 다른 데에서 여러분들이 20% 30% 내려면 안 내겠다는 겁니다. 여기 정확하게 지적하네요. gpu도 감각상각이 되고 데이터센터도 감각상각이 되고 그다음 gpu를 대체하는 추론 전문 npu 같은 것이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nbd의 성장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는 겁니다. 대체품들이 계속 나올 건데 현재 같은 성장 추세를 계속 유지하겠느냐 현재 같은 성장 추세를 유지할 수 없으면 가격이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보는 거죠. 더 오를 거다 이렇게 해서 계속 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반도체는 투자하면 빠르게 기술과 양상제품 성능이 발전한 첫 도와 같은 물리적 인프란 시간이시다도 가치가 크게 감소하지 않지만 당신이 구입한 gpu의 감각상각은 훨씬 빠르게 될 것입니다. 신 모델이 나오게 되면 과거에 투자하는 gpu는 계속 여러분들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우리 여러분들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윤택하게 만들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훨씬 더 발전한 것도 이론이 없는데 저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투자자들이 다 이익을 누리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회의를 갖고 있던 참에 이 아주 똑똑한 젊은 기자분께서 세콰이어 여러분들 리포터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투자를 하기는 너무나 겁나다는 겁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그런 주식에 대해서는. 물론 오를 수 있을 겁니다 당분간은. 그러나 반드시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이분이 짐 코벨로라는 분입니다.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담당하는 그런 리서치 공동회장인데 골드만삭스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닌데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이분의 보고서가 실린 모양이죠. 코벨로의 주장은 AI라는 것이 너무나 비싼 기술이다. 그리고 역대 기술들은 대부분 저임금 일자리를 대체하는 효과가 컸는데 AI는 그런 것 같지 않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비해 가지고 문제 해결 능력은 그렇게 탁월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엔비디아는 당분간 돈을 계속 벌 것 같다. 왜냐하면 AI 칩을 만드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를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 그런데 투자한 기업들의 AI의 막대한 투자 기업들이 수익 창출의 어려움을 가질 것이다. 투자자들의 인내심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아주 여러분들 좋은 날이 계속될 것 같이 보이지만 한순간에 분위기가 반전되어 버릴 수가 있거든요.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이렇게 소수 의견을 낸 겁니다. 소수 의견은 그냥 참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AI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 동향입니다. 6개월 동안 거의 조정 없이 계속 오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엔비디아를 포함해 가지고 미국의 반도체 주식을 대표하는 반도체 섹터의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상장펀드, 익스체인지, 트레이더 펀드입니다. 이것도 뭐 거의 조정이 안 되는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얼마 전까지 이게 220불 수준이었거든요. 이게 274불까지 오른 겁니다. 한 두 달 만에 한 50불 정도. 두 달도 안 걸렸겠네요. 그래서 이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조하셔가지고 제가 늘 이렇게 방송 드릴 때 한계는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식시장 동향은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견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 주식시장 동향은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잘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저에겨낸 등장에서